자동차 라디오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동차 라디오는 단순히 좋아하는 방송을 듣기 위한 장치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이동 중에도 엔터테인먼트, 연결성 및 편리함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범용 이딘 차량용 라디오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라디오, 멀티미디어 및 내비게이션 기능을 하나의 세련된 장치에 완벽하게 통합하여 운전자와 승객에게 몰입형 차량 내 경험을 제공하는 다용도의 강력한 제품입니다.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시작하든, 도시 거리를 탐색하든, 아니면 단순히 심부름을 하든, 이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귀하의 운전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을 약속합니다. 기능 쇼케이스 범용 이딘 차량용 라디오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운전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숙달, 음악, 비디오, 사진 등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지원하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반응형 터치스크린, 사용자 친화적인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기능을 쉽게 탐색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무선 오디오 스트리밍, 핸즈프리 통화 및 스마트폰과의 원활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GPS 내비게이션, 실시간 내비게이션 및 지도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호환성, 후방 카메라와의 호환성을 지원하여 주차 또는 후진시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장점 요약 범용이 딘 차량용 라디오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풍부한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및 연결 경험을 원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음악, 비디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즐겨보세요. 결론 범용이 딘 차량용 라디오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차량에 몰입감 있고 연결된 경험을 제공하는 필수적이고 강력한 장치입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무선 연결, 손쉬운 탐색, 향상된 안전기능은 운전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옵션